네 이렇게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격적입니다 우리나라가 많이 안정세가 되었지만 전세계적으로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고 또 앞으로 백신이 개발되고 완전히 극복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더 저희가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노력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2월 25일 공예배를 멈추고 온라인 예배를 시작했기 때문에 오늘 4월 26일 딱 두 달 만에 예배를 재개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한 기간 동안 과연 참된 예배가 무엇일까 스스로 질문하게 됩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벨론 사건과 같은 것이 아니겠는가 인간이 너무나 악한 일들을 어리석은 일들을 많이 계획하고 진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올스톱 다 멈추게 하신 시간들이었죠 그러나 우리는 또한 우리 자신에게도 정직해야 합니다 세상의 악행만을 하나님이 멈추게 하신 것일까 교회의 악행도 멈추게 하신 것이 아닐까 전세계 모든 교회의 모든 공예배가 멈추게 되었잖아요 만약에 2사의 선지자가 2사의 1장에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언제 너희에게 짐승의 피와 기름을 가져오라고 하였느냐 너희의 헛된 재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예배를 드리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말라기 1장 10절 말씀에 너희가 내 재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지난 두 달 동안 성전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라면 우리가 예배를 다시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진정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우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나아갈까 일련된 송아제를 가지고 그분께 나아갈까 미가 선지자가 갖고 있었던 고민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고민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 선지자로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고향 모레셋은 예루살렘 수도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한 4,5십 킬로 떨어져 있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골 출신의 미가가 수도 심장 예루살렘을 향해서 피를 토하는 예언을 쏟아놓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영적인 상태가 너무나 밑바닥이었기 때문이죠 특별히 아하스 왕은 남유다 왕들 중에서는 최악의 왕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스무 살에 12대 남유다 왕으로 즉위를 해서 우상 숭배를 열심히 했습니다 결국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아람 군대에게 고난을 당하죠 그러니까 아수르 군대에게 원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는 아람을 잠재웠어요 아람의 주요 도시 중에 하나였던 다마스커스 다메세계에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나고 돌아왔는데 그 다메세계에 이방 신전의 재단이 너무나 멋있어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신전을 그대로 본따서 예루살렘 성전 한가운데 놓습니다 본래 있던 솔로몬 성전의 노 재단은 옆으로 치워버리고 그 새로운 우상의 재단 위에서 우상 숭배를 했던 왕이었어요 정말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이런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에는 개인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를 드려도 영적인 침체를 벗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개인적인 차원도 있지만 공동체적인 차원이 반드시 있기 때문이에요 내 개인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의 신앙 고백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 최첨단 문명을 우리가 누리고 있지만 극도의 물질만능과 기계 문명에 너무나 깊이 젖어 있잖아요 그리고 사상적으로는 종교다원주의와 무신론이 팽배해 있습니다 우리 세대도 걱정이지만 우리 자녀 세대가 더 걱정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너희는 우리 세대보다 더 문명의 최첨단을 누릴 것이다 참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은 이 기후변화나 쓰나미나 이런 전염병의 문제 자연재해의 문제가 갈수록 더 심각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역사의 마지막으로 갈수록 심해질 것이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무신론과 이단 사이비는 더 득세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영적으로 어려운 시대가 오는데 어떻게 이 시대를 타게 나갈 것인가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그 질문 앞에 다시 한번 이런 생각을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수천마리의 순냥이나 수만의 강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가 내 악행을 벗기 위해 내 마다들을 드리고 내 영혼의 죄를 위해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 시대는 너무나 영적으로 어둡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 나갈 수 있을까 오늘날의 고민 또 미가의 고민이죠 태양을 보고 싶지만 너무나 먹구름이 강하게 끼어 있으면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는 것처럼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할 수 없고 자녀들이 학교를 가고 싶은데 학교를 갈 수 없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물론 이 시대에 예배가 많고 설교의 홍수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압도적인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의 존재의 근본 자체를 송두리째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를 체험하는 예배를 우리가 드린 지 얼마나 오래됐는지 나의 이 간절한 마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만 나갈 수 있을까 이 간절한 마음을 수천마리의 순량과 수만 짐승의 강 같은 기름을 드리는 물량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아니면 내 맏아들을 내 몸에서 난 자식을 하나님 앞에 불태워드리는 가난한 종교의 관습대로 극단적인 헌신을 드리면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하나님은 절대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절대자 하나님께는 우리가 양쪽으로 질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극단적인 헌신을 한들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기준에 이를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게다가 하나님이 만약에 그러한 물량 공세로 감동을 받으시고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샤머니즘적인 신앙인 것이죠 그런데 어찌 보면 우리가 그동안 이런 감각적인 신앙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은 것이 아닌가 우리가 실제 삶은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하나님 전 세상적으로 꼭 성공해야 합니다 내 자녀는 꼭 출세해야 됩니다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싶습니다 이런 인간적인 관점과 기준의 욕심들을 내려놓지 못할 때가 참 많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권면드리면 그래도 저는 목사님 이 기도 제목은 내려놓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포기할 수 없었던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기준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드릴 수 있고 이만큼 봉사할 수 있지 않은가 수천의 순량과 수만의 기름으로 이런 물량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했던 우리의 잘못된 신앙 그리고 그것으로 세상 앞에 큰 소리를 치는 신앙이 되기를 원했던 우리의 그릇된 신앙 그것이 각 개인의 신앙만을 병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안에서 내 의견과 다른 사람이 있으면 싸워야 되고 내 사역이 다른 사역보다 더 중요하고 내 모임이 다른 모임보다 더 중요하고 서로가 세력 다툼을 하고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싸우고 성공주의와 물질만능주의와 성적인 타락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된 교회를 더럽힌 것이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고 세상에 비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억울하다 이건 편견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스스로 싸운 곳이에요 우리 자신이 너무나 세속화에 썩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영성이 사라지고 정복자의 영성만 살아있지 않은지 인격적인 신앙이 사라지고 자극적인 신앙만 남아있는 것이 아닌지 이런 그릇된 신앙의 사생화로 신천지 같은 이단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 신천지 같은 이단이 어디서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솟은 게 아니잖아요 거의 대부분 교회에서 나간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끔찍한 신앙 행태를 가질 수 있을까 우리가 너무나 충격을 받습니다 그 교주의 거짓과 탐욕과 독재를 그저 아무런 질문 없이 떠받들고 있는 사람들의 맹신 그리고 천국에서 제외가 될까봐 축복에서 제외가 될까봐 거짓말과 술수와 악행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보면 상상할 수 없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러나 그것이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고스란히 다 있다는 거죠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달 동안 성전문을 닫으셨던 그 하나님의 경고에도 우리가 본질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이런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신앙 행태를 가진 집단들은 끊임없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를 교회되게 하옵소서 성도를 성도되게 하여 주시고 목자가 목자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전염병 때문에 우리가 한 두 달 교회문을 닫았었지만 앞으로 인본주의가 쓰나미처럼 몰려올 것입니다 성경을 소재하지 못하고 공공장소에서 기도하거나 신앙 표현을 하지 못하고 아예 교회문을 닫아야 되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날이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사상적으로 격변이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그런 날이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달 예배당 문을 닫는 것으로도 너무나 답답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날이 오면 땅을 치고 가슴을 쳐도 이미 늦은 때가 되는 것이죠 교회는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영혼들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기 위해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첨단과 풍경 속에서도 고립과 허무감에 허덕이고 있는 세상을 건지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런 극단적인 신앙을 이제 내려놔야 돼요 기복주의 신앙을 내려놔야 됩니다 한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주께서 십자가를 지신, 위에서 십자가를 지신 한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십자가라도 지겠습니다 땅 끝에라도 가겠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미가선지자가 오늘 8절에 마지막 답변을 내놓습니다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 좋은지 이미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요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공의에 맞게 행동하고 극류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8절에 보면 무엇이 좋은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좋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이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것 선하고 옳은 것이 무엇인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세 가지 그 세 가지는 자막을 보여주시겠어요? 공의와 극률과 동행입니다 공의와 극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한 가지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바르게 사는 것 쉽게 얘기하자면 공의에 맞게 행동한다면 바르게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공의는 자기 의의를 위한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서의 공의입니다 오늘날 사실 개인주의와 상대주의가 팽배하다 보니까 크리찬들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민감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나 이 정도면 괜찮게 사는 거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내가 세상에 죄 짓는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나름 그래도 깨끗하게 살고 있다 나는 나름 부끄럽지 않게 살고 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옳은 삶은 상대적 개념이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공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는 단어인데 이 미슈파트라는 단어는 세상의 인간적인 상대적 기준의 의의가 아닙니다 선과 악을 가르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서의 판단과 정의 저스티스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상황 논리에 빠져서 세상 사람들이 비해서 나는 그래도 의롭게 살고 있지 아니요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는 사람 이 10편 15편에 누가 여와의 성산에 오를 수 있겠는가 누가 여와의 장막에 머물 수 있겠는가 이런 공의를 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과 악의 기준을 그대로 순종하며 지키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아휴 목사님 요즘 세상에서 사업하려면 그렇게 못합니다 아니요 성경은 시대와 상황을 초월해서 편법과 탈법과 불법을 행하지 않는 사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시대에는 남녀노소 다 그냥 오락거리로 즐깁니다 아니요 세상이 아무리 성적인 탐닉을 오락거리로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악하다 하시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런 사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 열심히 다니는 우리가 제가 하나님 무슨 죄를 졌습니까 우리가 무슨 악을 행했습니까 이 시대가 쾌락주의 시대가 되었고 물질만능 시대가 되었잖아요 이 쾌락주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보다 쾌락이 상위적 개념이 된 거예요 쾌락이 절대선이 된 거예요 물질만능주의라는 것은 물질이 만능신이 된 거예요 물질이 상위적 개념이 되고 그것이 절대선이 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상에 이 물질 만능주의와 쾌락주의가 얼마나 우리 안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거기서부터 죄와 악이 분출되는 거예요 우리는 쾌락이나 물질이라는 만능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이신 전능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하시는 건 예배자들이여 바르게 사십시오 바르게 사십시오 선과 악을 분별하십시오 하나님은 예배와 악행을 동시에 받으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숱하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 악을 행하면서도 예배를 드린다고 나오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누가 좀 성전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 나는 이것을 동시에 받을 수 없다 더 이상은 내가 받아줄 수 없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극류를 사랑한다 내가 가끔 여유 생기면 다른 사람 도와주지 그게 아니고요 극류를 사랑한다고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내 것을 나눠주고 내가 쓸 것도 나눠주고 하는 그런 삶 자체를 사랑한다고요 여기서 극률이라는 단어는 은혜, 자비로도 번역이 되었는데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잘 아는 해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해세드는 내가 하나님께 극류를 받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를 극류에 어겨주십시오 그렇게 나에게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이 너무 어렵습니다 저 사람에게 극류를 베풀어 주십시오 타인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극류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보실 때 안타까워하시며 그들을 꼭 건져주시고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로 놓고 보자면 외국인 노동자들, 미혼모들, 버려진 아이들 방황하는 청소년들, 노숙인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극류의 마음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이번에 공감소비운동을 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21세기 사회를 소비주의 사회다 컨슈머리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소비주의 사회라는 것은 소비가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소비는 너무나 지극히 이기적인 소비가 된 것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처하든 말든 나는 파티를 벌이고 나는 과소비를 하는 소비주의 사회가 되었다고요 그런데 그 소비라는 단어 앞에 공감이라는 단어가 들어왔잖아요 나를 위한 소비가 아니라 정말 어려운 사람을 위해 공감하기 위한 소비 여러분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지금 사업이나 자녀들 양육이나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어려움이라는 것은 늘 상대적인 것이잖아요 나는 하루 세 끼 먹는 것을 걱정해도 누군가는 하루 한 끼 먹는 것을 걱정하는 분이 있는 거고요 그것조차 없어서 이제 생을 마감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들을 붙잡아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의 손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는 누군가를 도와주려는 마음이 생겼다가도 스스로 마음을 절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내 아까림이나 잘하지 나도 힘든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웃 사랑에 대해서 강조했던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마음, 그런 마음을 닫으면 이라고 되어있는데 닫는다는 게 자물쇠를 가지고 잠궈버린다는 뜻이더라고요 내 마음에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살짝 생겼어요 그런데 문을 쾅 닫고 잠궈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할 수 없다 여러분 극률이 어기는 마음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캠페인에 참여하시면서 아, 누구를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나시면 꼭 도와주세요 그런데 버젯이 제정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데 아, 그럼 누구는 빼고 누구는 빼고 그러지 마시고 거기에 더 필요하면 여러분이 플로잉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마음을 아낌없이 베푸세요 두 가지를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공의가 직선이라면 극률은 곡선이잖아요 그럼 직선과 곡선이 어떻게 함께 가겠는가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함께 갑니다 놀랍게 조화를 이룹니다 그것은 공의와 극률이라고 표현했지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성품과 동일한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은혜와 진리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적용해도 조화를 이룹니다 여러분 바르게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가장 바르게 사는 길은 진정성 있게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10개 명의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위증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게 다 바르게 살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르게 살라고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바르게 살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요?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침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법치국가로 이렇게 첨단 문명을 누리고 살아도 흉악한 범죄가 급증하는 이유는 사랑이 식으면 공의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사랑이 식으면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남에게 살아야지 이거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고 그 사랑으로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고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해야만 공의를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자, 공의도 이야기했고 극률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사실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인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겸손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저는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과연 나에게 이 기록교 신앙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은혜와 진리가 단순히 악세사리처럼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외적인 것인가 아니면 내 속에 완전히 녹아들어서 피와 살이 되었는가 어떤 선교사님이 필리핀에서 오랫동안 선교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마을을 위해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참 많은 일들을 한 것이죠 마을까지 들어오는 길이 없어서 포장도로를 닦아놓고 우물을 파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학교를 세우고 정말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교회를 오지 않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오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화가 나고 또 절망감이 들고 내가 이 사역을 이제 그만둬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도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길래 그러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을 사람들을 예배당에 초대해서 앉혀놓고 여러분 지난 시간 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왜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도대체 여러분이 저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모두가 침묵한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닮은 삶과 인격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그리스도를 닮은 삶과 인격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물량공세 말고요 천천과 만만 말고요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신앙의 진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요즘은 한 두 달 동안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못 나왔지만 우리가 예배를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신 분들도 있었잖아요 소위 그래서 가나한 성도라고 하죠 가나한 거꾸로 하면 안나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나요 1년에 두세 차례 명절에만 찾아가는 부모님처럼 주말에만 만나는 주말 부부처럼 집에 들어오면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안 나오는 그런 자녀들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소원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번에 이 기간에 어, 목사님 어떻게 잘 지내시냐고 뭐하고 지내시냐고 저 건강하게 잘 지냅니다 그리고 뭐 하루 종일 성경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일단 구약 부분 통독을 하면서 다시 스터디를 한번 했는데요 근데 한 1시간 정도 성경 읽으면 이제 저도 눈이 침침한 거예요 그래서 아, 시력이 좋을 때 성경 읽어야겠다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예배 드려야겠다 찬양할 수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을 때 내 다리를 움직여서 예배당 나올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야겠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거리는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요 요즘 모두가 집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시간들을 지내다 보니까 각 가정마다 본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에도 많이 보셨겠지만 여러 나라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통금이 생기기도 하고 다 집에 머물러 있어야 되니까 가정폭력 건수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요? 우리가 그냥 한 집에 머물러 있었을 뿐이지 행복한 동행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저 우리가 공간 안에 같이 머물고 있는 물리적인 집 하우스의 개념이었지 인격적인 나눔이 있는 가정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그냥 들락날락하는 그런 관계인지 겸손히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 돕는 것을 그냥 가끔 내가 이 정도면 잘하고 있지가 아니라 극류를 베푸는 것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의 그 선악의 기준에 맞춰서 사는 삶 그 완벽하게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신앙의 거품들을 다 걷어내고 모든 거짓된 것들을 다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신감과 교만함이 아니라 고기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은 내 안에 공의가 없고 내 안에 극류를 사랑함이 없습니다 주님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공의를 사랑하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 중심 가운데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다니엘과 같은 결단 삶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유색과 같은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나누는 삶이 가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나누고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 이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로 받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예배와 함께 악을 행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함께 악을 행하는 성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겸손히 엎드리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을 받아주셔서 주님과 신실하게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예배당의 문을 닫으심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의 진정성을 회복하기를 원하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